자, 형. 이거 다 동대모 사장들 반품이에요. 맞게 더 많아요. 무슨 상황이야 이게? 경쟁자가 많아지니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. 한국 사장들도 대충 만드는 건가 이제? 예. 옷 가격도 그대로 수수료도 그대로인데. 경쟁자가 많아지니 공장도 먼저 제 손해대고 있어요. 네가 말한 모든 계약서들 거기 다 들어있어. 드디어 내 것이 됐네? 근데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. 세상 모든 일에 원래부터 네 것이란 거 없어. 모든 일에 인과가 있는 법이야. 개소리하지 마. 인과는 무슨. 약속 꼭 지켜라. 다시 한 번 내 가족 건드리면 너 그때 진짜 죽여버린다. 사장님 그냥 보내요? 뭐 굳이 꼭 끝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.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최근 국내 쪽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. 이게 무슨 일? 최근에 중국 쪽에서 감기 환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뭔가 좋지 않은 징조 같은데. 징조는 무슨 징조?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징조를 믿어. 하고.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.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중국에 자주 가지 마. 곧 서린데. 예. 그럼 전형봉이면요? 흑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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